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가 추진한 드론 실증 사업이 횡령과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드론 실증 사업 말고도 또 다른 드론 관련 사업까지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 역시 27억 원이나 됩니다. 조재형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부산과 김해, 양산, 울주 등 4개 지자체가 농림부 예산을 지원받아 함께 추진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재해재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해연장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을 이동 관제 차량을 거쳐 통합관제센터로 보내 이를 4개 지자체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 사업이 완료됐지만 막상 이 시스템은 재해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이동 관제 차량. 원래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쓰기로 했지만 2년째 울주군청 주차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절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계속 빌릴게요. 재해재난 상황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직접 제작하기로 한 넉 대의 드론. 하지만 이 드론, 맞춤형이 아닌 단순히 조립해 만든 겁니다. 사업 위탁기관인 신라대가 제작비를 빼돌렸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4개 지자체는 현장에서 사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드론을 띄울 인력이 없어서입니다. 심지어 부산시는 아예 드론을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라대 통합관제센터를 이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지만 신라대 횡령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통합관제센터마저 유명 무실한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 19억 7천만 원, 부산 등 4개 지자체가 7억 1천만 원. 모두 2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 완료 3년이 지나도록 스마트 기술은 현장에서 활용조차 못하고 있지만 사업을 주관한 부산 테크노파크도, 사업을 위탁받은 신라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 감사합니다.